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. 요즘에 미국에서 인프라 스트러처 빌 때문에 좀 난리인 것 같고요.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 인프라 스트러처 빌을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암호화폐 업계의 세금에 관련된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서 조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제넷 앨런이라고 하는 미국 재무부 장관이 있죠. 제넷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암호화폐 업계에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약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세금을 거둬야 된다라는 입장, 반대 암호화폐와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죠.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은행으로부터의 돈을 받음으로써 어떤 부패에 대한 혐의가 보여져서 지금 기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. 아무래도 이 뉴스는 제가 그냥 대충 봤을 때도 암호화폐 업계에서 뭔가 터뜨려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제넷 앨런이 암호화폐 업계에 좀 반대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반대적인 입장에 보다는 좀 세금을 거둬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암호화폐 업계에 좀 안 좋은 입장으로 될 것 같아서 좀 터트린 것 아닌가라는 그런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긴 합니다.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미국 재무부 장관인 제넷 앨런이 시티은행과 시타델 해치펀드로부터의 어떤 스피킹 피 바로 이제 연설 피 라고 하죠. 연설 피 를 7.2밀리언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. 뭐 720억 달러죠. 굉장한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이 두 군데만 이렇게 되는 거죠. 물론 집에서 지금 줌으로 연결해서 집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돈을 받았다라고 브루스 펜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비트코이너였던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이 시티은행과 시타델 해치펀드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바클레이스, 바클레이스, 그 다음에 BNP, 그 다음에 UBS 뭐 이런 각종 여러 군데서 수백만 밀리언 달러, 수백 밀리언 달러의 어떤 수백억에 대한 그런 자금들을 받았다라고 합니다. 굉장히 많이 받게 된 거죠. 아 참 아무래도 빚 그 아무 앞에 없게 해서 뭔가 자료를 퍼뜨린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앨런에 대한 총 자금이 아 자꾸 뜨네요. 총 자산이 총 자산이 20밀리언 달러라고 된다고 합니다. 20밀리언 달러면은 2천억이죠. 2천억 대략 2천억이라고 되는데 한 은행으로부터의 받은 금액이 절반된다라고 합니다. 절반. 그러니까 2천억인데 천억을 은행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. 굉장한 부패에 대한 이력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앨런, 자넷 앨런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고 이게 암호화폐 업계에서의 어떤 자넷 앨런을 좀 손발을 묶기 위한 하나의 언론 플레이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과연 어떻게 될까요?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에 와있고 월요일부터 아마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쪽에서 바쁘게, 손바쁘게 좀 일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